2부에서 계속됩니다. 한번 아빠가 가는거 찍어줘. 여기로 가는거? 여기를 이렇게 들고 찍어. 이렇게 하고 찍어. 찍고 있어? 손가락으로 가리고 있어. 손가락으로 가리고 있어. 손가락으로 가리고 있어. 아빠. 아빠. 요즘 집에서 다들 할게 없기 때문에 아웃도어 용품이 캐난드에서 엄청 팔리고 있는데요. 자전거도 작년부터 살까 했는데 고민하다가 이번에 샀습니다. 금방 매진될 것 같아서 요즘 또 기사를 보니까 중국에서 수출하는 배가 없어가지고 자전거가 물량이 엄청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보이는대로 그냥 하나 샀습니다. 이거는 언젠가 한번 동네에서 누가 가져가라고 놔둔 거를 지워왔는데요. 이렇게 잘 쓸지 몰랐네요. 아주 셋째랑 둘째가 잘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 탐의 부실에서 주의가 아빠 옷 축축해 비가 많이 온다 빨리 들어가자 비가 많이 오고 있어 비가 엄청 온다 비가 엄청 와 집에 가자 그쪽으로 올라가 보자 왜냐고? 아이고 힘들어 힘들어 엄마 TV? 앞에 왜 엄마 TV? 어떻게 되는지 아이콘 걱 잃어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